3축형 수직전단기 재촉이 안전커버 롬바 다멘은 다멘다의 새로운 버전 제품으로 풀엉킨 방지 기능과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3축난로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입니다. 남녀, 고령자 등 보행속도에 따라 한 손으로 편안하게 밀고 가거나 끌고 가면서 재초작업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농법, 관행 농법을 포함한 재초작업과 로타리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며 벌초 등 다용도 재초작업도 가능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재초작업이 어려운 농법, 우렁이, 오리, 미강 등의 환경에서도 작업 능력이 뛰어납니다. 썰매 형상 안전커버 및 특수 날은 재초 및 로타리 작업 효율이 뛰어나며 재초작업 시 귀산물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기존 농가에 보급된 외초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헤드 부분 탈부착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초 시 날 커튼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적당한 크기로 재초가 가능하며 직파 재배 시 잡초 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 농바탐의 세트로는 안전커버, 삼축형 풀감김 방지 전용 칼날, L렌치, 예초기대 고정고무 세트, 브라텍, 비산물 방지 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 제품으로는 지지대와 수직 전단 칼날이 있습니다. 별도 제품인 지지대는 물을 빼지 않거나 물이 빠지는 물은 론에 재초 시 커버를 뒤쪽에 간단하게 장착하여 밀고 가면 지팡이 역할까지 하면서 재초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바탐의 조립 방법은 예초기 준비, 기존에 사용하는 예초기의 커버와 예초기 날을 분리합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예초기 체결 준비 농바탐의 안전커버에서 브라켓을 분리합니다. 본체 예초기를 장착, 예초기 뭉치를 안전커버에 넣습니다. 예초기 대화 체결부 위치 확인 고정고무와 브라켓을 볼트 너트로 느슨하게 결합합니다. 반달 모양이 아래로 향하게 조립하세요. 전용 칼날 장착 전용 칼날 끝이 커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수평을 맞춰주고, 안전커버에 전용 칼날 등이 닿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예초기 고정 예초기 대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LNC를 사용하여 단단히 체결합니다. 전동 공부나 복수 등의 공부를 사용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조율 시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비산물 방지 패드 장착 밭이나 마른 땅에 제초 시 사용합니다. 지지대 장착 지지대는 별도 제품이며, 물이 많은 논이나 진흙강 등의 제초 시 사용합니다. 논밭 다메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법에 꼭 필요한 삼축형 수직전단 제초기 안전커버입니다. 이외 제품으로는 논에서 사용하는 논전용 수직전단형 안전커버 논 다메와 예초기 안전판으로 자갈밭이나 벽면 등에서 작업시 제초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초작업용 다벤더가 있습니다. 본 제품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 제10-1424062호를 이전받아 주식회사 성진택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